음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둘째 주 용인시정뉴스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한 주가 설렘 속에 지나갈 것 같은데요. 가족 그리고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기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뉴스입니다. 시가 맞춤형 국지사업에 대한 국비와 도비 보조금을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이 확보했습니다. 시가 교통안전 향상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교통사망사고 발생이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행정타운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여행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시가 자금난을 겪는 우수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손해보증 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위치 보철 사업을 시행합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한국 민속촌. 정감 넘치는 나들이 장소로 제안합니다. 우리시가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에 국비와 도비 지원을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이 확보했습니다. 지역과 상황에 맞춘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우리시는 올해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국비와 도비 보조금을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액수인 17억 천여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는 여기에 시비를 더해 약 20억 원의 예산을 다양한 복지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은 수요자별 특성에 맞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자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제공해 어린이 독서지도와 문제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어르신 건강관리 등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또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을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참여시켜 일자리 창출과 복지 증진 두 가지 모두 이룰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맞춤형 복지사업은 이달부터 본격 시작되며 서비스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시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지난 3년간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격한 인구 유입과 차량 증가로 관내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자 지난해 교통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를 가동한 용인시 현장 임장제와 교통체계 개선 등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관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07년 72명, 2008년엔 64명이었으나 2009년에는 51명으로 줄어 전년 대비 21% 감소했습니다. 특히 관계 공무원과 용인경찰서, 관할지구대 등으로 구성된 지휘반이 교통사망사고 현장에 나가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교통사망사고 현장 임장제를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해 12월까지 8개월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전년 대비 14% 줄였습니다. 또 사고 다발 지역과 사고 우려 지역에 25억 원을 들여 교차로 구조 등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해 55억 7천여만 원을 투입해 횡단보도 투광기, 보행 잔여 표시기 등을 설치했습니다. 시는 용인경찰서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사고 예방 효과가 큰 교통개선 사업을 적극 발굴할 방침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개발한 행정타운 여행 상품이 인기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북경 노인관광단이 방문해 우리 지역 어르신들과 흥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국가 간 문화교류의 터전이 되고 있는 행정타운, 관광도시 용인의 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첫 손님이 다녀간 후 연말까지 행정타운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2,500여 명. 관내 유명 관광지와 더불어 행정타운이 우리시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한 단계 높이고 있습니다. 시와 경기관광공사가 한중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개발한 행정타운 여행 상품은 용인을 돌아보는 관광 일정 가운데 행정타운을 방문하도록 짜여진 것으로 관광객 구성과 여행 일정 등에 따라 다채롭게 운영됩니다. 방문객들은 시청과 시의회, 보건소와 문화예술원 등이 한데 모여있는 행정타운을 견학하며 우리시의 선진영 원스톱 행정서비스에 놀랍니다. 또 용인의 역사와 문화, 관광지 등을 보고 들으며 짧은 시간 용인의 많은 것을 알고 어느새 친근한 이웃이 되어 돌아갑니다.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관광문화진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 용인시 문화복지 행정타운. 시는 관광상품 개발과 함께 다양한 문화교류 기회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시가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가 총력을 기울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5억 원의 중소기업 보증금과 3억 원의 소상공인 보증금 등 총 8억 원의 특례보증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시가 추천하는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소상공인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신용보증서를 발급, 시중은행에서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지원대상은 관내의 주소를 두고 공장 등록을 한 중소제조업체와 사업자 등록 후 2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며 신청업체의 사업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 금융상태 등을 심사해 최종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도 담보력이 부족해 자금난을 겪는 지역기업들이 이러한 시의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르신들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불편한 경우가 많은데요. 보건소가 저소득층 어르신들께 무료로 위치를 보철해드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위치보철 사업이 연중 실시됩니다. 기존 시술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함께 진행해 구강건강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위턱과 아래턱 모두의 치아가 없거나 치아 기능이 상실된 경우와 위아래턱 중 한쪽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전체 위치를 제작해주며 일부 치아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구분의치를 제작합니다. 시술병원은 지역치과의사회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시술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선정합니다. 또 보철 후 1년간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씹는 즐거움에 환한 웃음까지 찾아들이는 의치보철 사업.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365일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한국민속촌. 용인의 명소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명소라 할 만한데요.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한국민속촌 곳곳을 이상인 리포터가 안내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어제와 오늘을 만날 수 있는 한국민속촌은 사라져가는 우리 조상의 슬기와 지혜가 스며있는 전통생활 모습을 재현한 공간입니다. 한국민속촌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 전승하는 야외 박물관으로서요. 연중 세시풍속 행사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이기도 합니다. 민속관을 비롯하여 먹거리 장터, 각종 시계시설이 있는 테마파크이기도 합니다. 기성세대들은 고향의 정감과 향수를,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우리 조상의 지혜와 슬기를, 또 외국 관광객들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한국민속촌 안에 있는 또 다른 박물관, 전통민속관은 우리 민속문화를 복원해놓은 곳인데요. 조선시대 후기의 세시풍속과 민속놀이, 의식주, 관훈상제 등 전통적인 생활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민속촌에는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떡매치기, 윷놀이, 투호, 연만들기 등은 물론 농악놀이와 전통울레도 직접 볼 수 있어 즐거움을 더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삶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건 참 소중한 경험인데요. 다가오는 설 연휴 때는 온 가족이 이곳 한국민속촌에 오셔서 우리 조상의 숨결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용인시의회 제147회 임시회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선 2010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함께 용인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이 다뤄졌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4일에는 관내 대형 할인점과 용인시 문예회관에 대한 안전점검이, 5일에는 김양장동 용인재래시장 내에서 산불과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거리 홍보가 실시됐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유공상의자와 독립유공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을 중앙난방공동주택까지 확대합니다. 대상자 여러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현면 호박등뿔마을에서 오는 27일 대보름맞이 축제가 개최됩니다. 달치태우기, 쥐불놀이 등의 다양한 대보름 세시풍속이 펼쳐지며 맛깔스런 전통음식을 제공합니다. 참가 예약은 전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용인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청소년상담에 대한 전문과정인 카운슬러대학을 개강합니다. 청소년과 상담에 관심있는 분들은 3월 2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빨리 가는 안전운전 5대 수칙 소홀히 하지 마시고 반드시 지켜 교통안전을 높이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입니다. 설날을 앞두고 주부님들 무척 분주하실 텐데요. 설 제수용품은 재래시장이 훨씬 저렴하다고 합니다. 흥정과 덤이 오가는 정겨운 재래시장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